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부자가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20가지의 2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특별한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길고 긴 부의 추월차선의 마지막 리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끝 마무리까지 잘 마치시면서 이 부의 추월차선을 통해서 MJ 드마코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들을 온전히 다 흡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접 책을 읽으시면 더 좋고요. 제 영상들은 보조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영상이 이어서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꼭 기억해야 할 것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열정과 목적입니다. 사업체, 그리고 당신이 꿈꾸는 삶의 윤곽을 그려줄 돈 이와 함께 습관적인 행동으로 이끌 열정과 목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꿈꾸는 삶들을 뭐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런 목적을 정확히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열정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일과 열정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정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불사르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즉, 열정이 있다. 이 얘기는 막연하게 내가 이걸 좋아해, 사랑해, 애정이 있어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내가 부자가 되기로 했다. 그리고 나 이 부분에 열정이 있다 하면 어떻게든 어떤 수를 쓰더라도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불사를 정도로 말이죠. 내가 어떤 일에 열정이 있다 하면 이것은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정과 목적이 필요하다. 열두번째, 학습입니다. 학습. 학습은 졸업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절대로 배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맹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그냥 그건 교육을 받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 교육이 마지막 교육이 됩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책도 보지 않고요. 어떠한 배움이나 가르침을 받지 않죠. 그렇게 학습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고 추월차선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학습이라는 것은 졸업이 끝내야지만 시작되는 것이다. 즉, 학교 교육 외에 내가 이제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학습이라는 거죠.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으로는 내일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배우고 학습을 해서 계속 우리들의 지식과 생각들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열세번째, 열세번째는 차선입니다. 차선. 여러분들은 추월차선으로 진입하셔야 됩니다. 서행차선으로 가시면 안됩니다. 추월차선으로 진입하려면 필요성과 문제점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부자가 되는 것, 혹은 큰 부자가 되려면 굉장히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을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요. MJ 드마코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깜짝 놀랄만한 발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 애물단지, 서비스의 허점을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실 거예요. 아, 왜 이런 것들은 없지? 이런 서비스에 있었으면 좋겠네. 라든가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기업체에서 어떤 분들이 불만이나 불편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가 추월차선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숨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 애물단지, 서비스의 허점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추월차선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거죠. 열네 번째, 통제력입니다. 통제력은 여러분들의 재정계획을 여러분들이 통제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저는 가계부 잘 쓰고 제가 어디에 지출하고 어디에서 수입이 들어오는지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연봉, 여러분들의 월급 누가 정합니까? 그것들 다 직장 상사라든지 기업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다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월급을 정할 수 있는 통제권이 없다는 거죠. 그들이 주겠다고 하는 그 가격을 받으셔야지만 되는 거죠. 내가 500만 원 달라고 해서 그들 500만 원 주진 않잖아요. 이렇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통제권을 절대 잃으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J 드마코는 재정계획을 통제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격 측정부터 마케팅, 운영까지 여러분들의 기업을 만드시게 되면은 모두 다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기업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다 다른 사람이 하겠죠. 그럼 이건 통제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기관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일을 하셔야 되고요. 완전히 지배할 수 없는 일이라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일을 하셔서는 빠르게 부자될 수가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소유입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면 돈은 자연스럽게 굴러 들어온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여러분이 제공하시면 당연히 돈을 버는 거죠. 내가 배고고픈데 어떤 사람이 라면을 주겠대요. 그럼 난 라면값을 지불하고 그 라면을 사 먹겠죠. 그게 필요한 거죠, 결국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자할 게 무엇이냐.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MJ 드마코가 말하는 필요의 개명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돈을 뒤쫓아서는 소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을 따라가서는 내가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나를 쫓아오게 만들어야죠. 돈이 나를 쫓아오게 만드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내가 사막에서 생수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목말라서 그 생수를 비싼 값에라도 사서 먹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필요 없는 것들을 내가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면서 그걸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 사람들이 무료로 줘도 안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그런데 그걸 어떻게 돈 받고 팔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필요의 개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그런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사업 파악하시면 빠르게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사업을 자동화하고 시간의 개명을 소중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MJ 등록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업으로부터 분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카페를 운영해요. 카페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혼자서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카페 운영 시간 내내 내가 거기 카페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럼 그렇게 되면 나는 내 시간과 이 사업의 시간이 합쳐진 거예요. 분리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거기서 천만 원을 벌든, 이천만 원을 벌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카페에 붙어 있어야 되고 카페에 얼메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자유로운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할 때는 이 시간의 개명. 내 시간과 사업의 시간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을 써서 그 카페를 맡길 사람 찾았다. 이러면 그 카페의 시간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총 500만 원을 벌어서 500만 원을 그 카페 운영하는 알바생, 점주한테 주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500만 원을 그 점주가 가져가고 천만 원을 내가 가져감으로써 아무것도 안 해도 천만 원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동화를 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고도, 내가 시간을 쓰지 않더라도 그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동화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MJ이 드막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수동적인 소득을 만들라고. 여러분들 사업을 하실 때는 이 시간의 개명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일곱 번째, 복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스템을 복제하고 규모의 개명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홈런을 때릴 수 있는 환경에 진입하셔야 돼요. 시스템을 복제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시스템을 복제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윈도우즈를 개발한 회사죠. 윈도우즈 개발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지만 윈도우즈를 하나 더 생산하는 데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단 말이죠. 즉, 복제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이들이 복제가 쉽다는 얘기는 뭐죠? 규모를 키우기가 쉽다는 거죠. CD를 한 장 찍는 거나 백 장 찍는 거나 천 장 찍는 거나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빠르게 부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는 이 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까이서 마주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프랜차이즈 사업. 내가 어떤 돈가스집을 차렸는데 이게 되게 잘 돼요. 근데 이것을 나 혼자 벌어봤자 뭐 하울에 돈가스를 팔아봤자 몇 장에 팔겠어요. 하지만 이 돈가스를 제조하는 시스템 이것을 만약에 복제하기 시작한다면 전국에 1,000개, 2,000개의 돈가스집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나는 하나의 돈가스집에서 아무리 장사가 잘 되는 것보다도 2,000개의 돈가스집에서 받는 수익, 로열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훨씬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제, 규모의 개명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MZ 드마커 강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수백 명에게 영향을 주려면 수백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에 들어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그 시장의 규모를 꼭 먼저 사전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복제를 하더라도 그 복제의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작은 시장에 들어가면 복제가 쉽더라도 그걸 찾는 사람이 적으니까 복제의 그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열여덟 번째, 성장. 여러분들의 기업을 마치 체스 경기처럼 다차원적으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스스로를 경쟁해서 차별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기업과 차별화할 포인트가 없다면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을 내리면 그만큼 이윤이 적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럼 나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했지만 결국 얻는 건 적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서 차별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 하나, 단 하나의 사업에만 집중하셔서 그 사업을 크게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아홉 번째, 출구. 출구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추월 차선에서 단 하나의 목적지는 돈이 들어온 시스템을 통해 얻는 완전한 소극성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추월 차선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가장 소극적인 소득이에요. 내가 뭐 시간을 투입하고 신경을 써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어떻게 나는 여기서 시간을 분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사업이 자동으로 돌아가서 나를 경제적 자유, 즉 내가 생각하는 라이프스타일로 나를 살게끔 만들어줄 것인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출구 전략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두 번째, 은퇴, 보상, 그리고 반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만드셨어요? 이 추월 차선 공식에 따라서 그 사업을 확장시켰고 결과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 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은퇴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반복하시면 부는 또다시 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시고 사업에서 은퇴하고 또다시 큰 돈을 벌고 이것을 반복하시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추월 차선, MJ 등마커 말한 추월 차선은 목적지가 아닌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장애물이 있지만 그저 그것은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장애물은 여러분들을 주저앉게 할 뿐입니다. 변명들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할 때 여러분들이 추월 차선에 관련된 무언가를 할 때 수많은 변명들이 여러분들의 귀를 유혹할 것입니다.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저래서 안될거야. 하지만 그 변명들을 들어봤자 여러분들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변명들을 듣는 것을 그만두시고 바로 행동을 취하십시오. 그럼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의 추월 차선 긴 시간 또 함께 리뷰해봤고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부의 추월 차선을 읽어봐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와 함께 이제부터 실천하셔서 부의 추월 차선으로 빠르게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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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